방금 들으신 경기도 쪽 노사 협상 상황과 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바로 서울입니다. 그럼 서울 지역 버스 노사 협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김혜민 기자, 서울 쪽은 협상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네, 서울버스 노사 대표는 오후 3시쯤부터 지금까지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벌써 5시간째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서울의 경우 임금 5.98% 인상과 정년 연장, 또 학자금 등 복지기금 증액 등이 쟁점입니다. 서울은 다른 지역보다 임금이 높고 또 복지 수준도 좋아서 쉽게 타결될 거라고 예상이 됐지만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뉴스를 시작하면서 지도를 통해서 전국 협상 상황을 정리해 드렸는데 달라진 데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네, 내일 파업이 예정됐던 곳이 당초 전국 10곳이었습니다. 어제 먼저 대구가 타결을 받고요. 오늘 9곳이 협상을 벌였습니다. 추가 타결 소식도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사관의 잠정 타결이 이뤄졌고 전남 18개 시공 가운데 13곳도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충남에서는 파업을 철회하되 협상은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합의됐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게 다행이긴 한데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이견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큰 쟁점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네, 각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핵심 쟁점은 임금 인상과 또 노동 시간 단축입니다. 버스 기사들은 회사 규모에 따라서 오는 7월부터 차례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렇게 노동 시간이 줄면 기사들의 임금도 따라서 줄어들게 됩니다. 노조 측은 이렇게 줄어든 임금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하는데요. 사측은 경영이 어려워서 여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측은 노조 요구를 수용하려면 정부나 또 지자체가 지원을 해야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각 지자체에 버스 요금을 올려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노조, 버스 회사 또 지자체와 정부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해관계 때문에 협상 타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협상을 벌이는 노사나 지자체는 당초 자정까지 협상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정을 넘겨서 내일 새벽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협상장에서 SBS 김혜민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